3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10일 예보입니다. 12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13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13일에 강원 영동에서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19일은 서울, 경기, 강원 영서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서울 지역의 자세한 10일 예보 알아보시죠. 이번 예보 기간은 12일과 19일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있겠습니다. 기온은 16일 일요일 이후부터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0일 예보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